네 오늘은 누팩에 왔습니다 누팩은 뭐냐면 각종 패키지를 판매하는 곳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타일로폼 있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 이게 사라질 거에요 나라에서 못쓰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근데 요거는 당분간은 프레쉬한 음식들을 컨테이너 하기 위해서 요건 당분간 유지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이제 저희가 요거를 짜장짬뽕에 많이 쓰고 순두부나 이런 데 많이 쓰거든요 여기 실링팩 해가지고 999불이고 이게 999불이라고 했네? 이게 있네 오빠 어 있네 999불이란다 900불정도 한다고 그렇게 했구요 이게 실링머신들 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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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к'M skip이 지금 Apply it okay all right yeah so um pay for it yeah yeah he's just doing the docket he'll come and take your money to okay okay yeah is it okay to uh take some video clips yeah yeah all right thanks so much okay boys you name sorry Grant grant yeah all right thanks well yeah boys will be out soon yeah Words will be out yeah mamma and give you the stop excellent thank you 그래서 컨테이너를 사가지고 여기 친구가 인보이스를 해가지고 오면은 돈을 내고 갈겁니다 원래는 여기 딜리버리 해주는데 오늘 제가 갑자기 컨테이너 모자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좀 더 저렴할 것 같은데 짜기가 힘들지 이건 안된다니까 여기 이게 금박지가 안된다니까 금박지가 금박지를 끼울 수가 없어요 모서리가 찢어져서 하나씩 이렇게 넣고 하는거야 치킨 박스 너 생각하는 거지? 응 너무 비싼거구나 어쩔 수 없어 여기 공장도 되게 헬로우 여기 장갑도 있다 이거 장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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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몇 개짜리야? 100개 되겠다 몇 개인지 구글 정도 한다고 했는데 몇 개인지 봐봐 갯수는 안나왔네? 물어봐야 되겠다 그럼 원 헌드레드 알겠지 원 헌드레드는 넘지 비 할부인데 한 300개 네 그래 어허허 왜 갯수는 가격이야? 네 아니요 콜리글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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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개인 네 아 지지 지지 네 감사합니다 그거를 뭐 그거를 뭐 원래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이렇게 전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손님이어서 딱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넵퀸도 넵퀸도 여러가지 프링큰 된 느낌 지금 되게 여기 이런 셀분들 다 친절하시고 이 필름으로 이렇게 진공 포장하는거에요 이런 솔루션들이 있었으니까 솔루션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장사하기가 너무 도움이 잘 되네요 랩도 있어요 스카츄브라이트도 있고 주방용품에 접근을 하시는군요 여기 종이도 있어요 종이 그러면 유산지 있어요 케익박스 케익박스 이렇게 있네요 다양한 레인지 제품들이 있네요 오늘 여기까지 뉴팩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이바이 해주세요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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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